안녕하세요 여러분 청년부동생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충청북도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최소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48%까지 폭락 중에 있구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릴게요 오늘 청주시 흥덕구에 위치한 흥덕코오롱 하늘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인정보 1206세대, 고층은 15층, 사용승인율은 2016년, 용적률은 148%,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바로 앞에 천을 끼고 있는 입지로써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구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1억대 중후반에서 거리가 되던 가격이 3억8천5백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5천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효과는 2억6천에서 3억2천, 전세효과는 1억7천에서 2억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보통 2억대 후반에서 3억대 후반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저렴한 수준입니다 다음으로 충주시 중앙 탄면에 위치한 충주 자의시티 아파트입니다 고수는 34평형, 4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단지정보 1596세대, 고층은 20층, 사용승인율은 2017년, 용적률은 168%, 검폐율은 16%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단지로써 인근에 중학교가 위치해 있구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7년 당시 2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4억천만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당부 강화되면서 2억7천만원의 거래가 완료됐고 현재 매도우가는 2억8천에서 3억3천, 전세우가는 2억1천에서 1억5천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때 주변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몇 개는 2억대 후반, 많게는 3억대 중반까지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청주시 서원구에 위치한 대원칸타빌 2단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인정부 528세대, 고층은 14층, 사용승인율은 2007년, 용적률은 192%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초등학교, 고등학교가 위치해 있고 바로 옆에는 유수지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4억3천만원까지 놀라운 상승세 보여줬구요 최근에 낙폭 강화되면서 2억8천8백의 거래가 완료됐습니다 현재 매도우가는 3억에서 3억9천8백, 전세우가는 2억5천에서 2억6천5백만원입니다 같은 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3억대 초반에서 5억까지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 정도면은 주변 매물 대비해가지고 중간 정도에 속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청주시 청원구에 위치한 한신 더휴 센트럴파크 아파트입니다 순 34평형, 3개의 방과 2개의 화장실로 구성이 되어있구요 단지정부 1210세대, 고층은 49층, 사용승인율은 2018년 용적률은 669%, 검폐율은 29%입니다 지도상으로 기본적인 아파트 밀집 단지로서 인근에 도서관, 근린공원, 저수지가 위치해 있구요 실거래 기준으로 2016년 당시 2억대 초반에서 거래가 되던 가격이 7억원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최근에 납폭 강화되면서 4억7천5백에 거래가 완료됐고 매도가는 4억5천에서 6억 순평형대 주변 아파트 매물들과 비교해봤을 때 적게는 2억대에서 많게는 5억대까지 있기 때문에 주변 아파트 대비해가지고 가장 비싼 아파트입니다 이렇게 충북 아파트 5곳에 대해서 살펴봤구요 해당 내역들을 표로써 정리를 도움드렸습니다 이외에도 궁금하신 지역, 관심있는 아파트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영상통해서 종합브리핑 드릴 예정이고 구독과 좋아요 이 두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